북한군 장교가 동막고래 평화 비결에 감탄하며 묻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인생 영화로 자주 인용하면서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고 했던 대목이죠. 이 대표는 동장이든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주인에게 충직해야 한다는 머슴론을 피웠습니다. 성남시장은 호미로 도지사는 쟁기로 대통령은 트랙트로 농사짓는 것이라며 이제는 트랙트를 몰고 싶다고 했습니다. 그렇게 대권 도전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의 기반은 싸움닭이라는 별명처럼 거칠고 논쟁적인 언행이었습니다. 성남시장 때 광화문 광장에서 벌인 상경단식 농성이 대표적이죠. 그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자 그는 단식은 약자들의 최후 저항수단이기에 내 단식은 저항이라고 했죠. 그러면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집권당 대표의 단식은 저항이 아니라 땡깡이나 협박이라고 했습니다. 이 대표가 취임 1년 회견에서 선언한 단식은 약자들의 최후 저항수단이라고 자처했던 그 시절 단식을 닮았습니다. 아니, 그보다 훨씬 더 느닷없고 거칠고 극단적입니다. 그러나 이 대표는 호미질하던 성남시장이 아닙니다.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던 풋내기 정치인은 더더욱 아니죠. 압도적 다수당을 이끌며 막강한 입법 권력을 손에 쥔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입니다. 그런데 정치와 민생을 내던지고 단식 돗자리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겠다고 합니다. 공감하기도 어렵고 명분도 약합니다. 그래서 진실해 보이지가 않습니다. 지금 왜, 무엇을 위해 이러는 것인지 의구심부터 들 수밖에 없습니다. 당장 이 대표 앞에는 검찰 수사, 체포 동의안, 당내 사퇴론이라는 위기가 겹겹이 닥쳐 있습니다. 민주당이 아니라 개인 이재명이 짊어져야 할 짐이죠. 그 짐을 당에다 떠넘기고 검찰 수사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자 국민 항정으로 포장한 단식에 나선 겁니다. 그러니 듣는 국민이 어리둥절할 수밖이요. 성경 말씀에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. 이 대표는 후쿠시마 방류 반대 단식을 하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찾아가 말렸습니다. 후쿠시마뿐 아니라 싸울 일이 많지 않느냐. 건강을 잘 챙겨서 더 많은 곳에서 싸우자고 했죠. 맞는 말씀입니다. 이 대표의 지상 목표가 정말 정말 민생이라면 다른 민생 다 제쳐두고 국회 앞에서 돗자리 깔 때는 아니죠. 9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이게 뭡니까? 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